그리고 이제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민법 적용이 된다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현직 부장검사가 의견을 표명한 건데 이제 장 변호사가 더 잘 아시겠지만 민법 108조에 보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짜고 한 행위에 법률적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지나치게 좀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이라는 존재의 사법 적용은 안 되는 거다. 공법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은 국가기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가기관은 아니죠. 국가기관은 아니고 정당법에도 보면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써놨어요. 그렇다면 이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당 중에서도 공법의 적용을 받는 게 있겠죠. 헌법이라든지 정당법 특히 예를 들면 정당 어떤 통정한 표시 그래서 정당의 어떤 부분은 공법의 적용을 헌법이나 이쪽의 적용을 받겠지만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이것은 사법적 법률관계가 아닌가. 부끄러우면서 만들기 음식 과연 그리고 정당의 가입과 탈퇴는 그것은 사법적 법률관계가 아닌가. 본인의 공법의 적용을 바로 단정한 표시 스패가 시작